제가 문학 전공자인데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 제 강의 들으시고 양심 안에서 자명하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엄청난 역할을 해주셔야죠 양심 작품을 만드신다는 게 에고도 설득돼야 되지만 양심만 나열하면 도덕책 되죠 문학이라는 건 우리 에고의 온갖 탐진치 상황을 공감할 수 있게 잘 이야기로 엮어가면서 그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자명한 소리를 계속 담아주시는 것 그래서 공감해서 읽다가 자기 양심을 돌아보게 하거나 양심의 현존을 느끼게 하거나 양심의 이런 소리를 자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훌륭하지 않을까요 에고가 또 재밌어야 되니까 에고의 그런 탐진치의 마음도 잘 또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제가 인문학 얘기하면서 문학을 잘 얘기 안 한다고 아까 얘기 올리셨던 분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올린 강의도 참고해 보시고요 양심으로 예술가적 감성 관리하기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막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래 우리가 그림 하나 그려도 첨 하나 찍어도 선 하나 그어도 자기 마음에 자명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또 해놓고 자명하니까 작품이다라고 다른 사람의 애고에도 이게 자명한 느낌 아름다움이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이 중요하듯이 이 옳고 그름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미추지심이거든요 아름답다 추하다 인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자명한 느낌을 자극해서 진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게 예술의 좀 고차원적인 역할이겠죠 재강이 들으신 분들은 단순한 이런 애고의 탐진체를 자극하는 말초적인 예술이 아니라 그 안에 좀 더 자명한 양심의 그 자명한 뜻을 담은 작품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문학가들이 재강이 듣고 조금이라도 영감을 받아서 도덕책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양심이 좋아할 애고도 좋아하고 양심도 좋아할 그런 작품들을 남기시면 어떨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